아아~~ 아아~~ 풍풍풍풍 풍풍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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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내가 먹은 닭껍질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맛있어 풍풍풍 풍풍풍 진짜 맛있어 에칸사이 나이 아다게 풍? 풍? 풍요네 풍풍 풍풍 오타쿠 때 칸스 마이 마이 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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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자ack 엑 따로 결정 이케아 요게 앗 쓰비 음 thirsty 된세 이 갈 우정 ti 짠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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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고맙게 잘 기억났다 고맙게 우유 아! 이거 받은 김치입니다 김치 김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출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너무 덥고 아 이거 일본에서는 다들 양산을 쓰고 다니시던데 그 이유를 알겠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양산을 좀 사려고 합니다 우와 이거 조그맣고 되게 예쁘다 어떻게 볼까? 오 예쁜 거 되게 많다 손수건 또 예쁜 게 너무 많아서 짜잔 오 가이마시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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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전에 여긴 푸드가 alive 오! 오.. 좋은 쨔쨔 이렇게 술을 마시고 나왔습니다 모라남바 타츠모밍에서 술을 마시고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일로 가서 보자 일단 아니 너네 왜 이렇게 오래 했어 입국심사가? 요즘 그 전자로 바뀌어서 되게 빨리 깠나봐요 우리 전자를 안했어? 안했어? 콜 아니 저거 그냥 타코야키 파는지 짜잔 되게 빨랐다 여기 술이 싸 그래서 왔어 타코야키 있고 오코노미야키 먹어볼래? 너네 타코야키 너무 좋아 오코노미야키는 돼지랑 오징어랑 섞은거랑 모던? 이거 그냥 무난한거 섞은거? 이게 뭐야? 하이볼이야? 츄하이 레몬 들어간거 라임 이거는 자몽 그레이프프루트 칼피스라고 요구르트 같은 음료수가 있어 밀키스 같은 이거는 매실 승화랑 이거는 청사과 시쿠아사사와라고 했어 츄하이 1개 너 여권 가지고 있어? 파스코노미야키 그럼 제가 마인날버 카드인데 괜찮을까? 와 연료 확인이라도 라임 츄하이 1개 梅 츄하이 아오린고 1개 타코야키 6개 소스 소스 네 네 기온은? 아 네 주문하셨습니다 20분정도 걸리네 20분정도 걸리는데 20분정도 걸리는데 괜찮나 짠 맛있지 맛있지 이번 여행을 미리 산거야? 그럼 대박 아 원래 약통이구나 그럼 이렇게 아 왜이렇게 언제까지 하는지 물어 새시설쯤 하이보리 600엔 그래도 3개 다 Así 너무 돼지 같다 오늘 나 근데 나는 엄청 더 많이 먹어서 애매치 다 먹는 거 아냐? 프라이 먹으러 갑미도 주문은 지금 괜찮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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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처음인 본연의 맛을 즐깁니다 맛있지? 이 생각했던 만큼은 아니야? 먹다보면 알아요 고기가 정말 촉촉하거든 너무 고기 된다? 야 맛있어 오늘은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려고 합니다 친구들은 또 먼저 오픈런 하러 가있고 저는 그렇게 일찍은 못 일어날 것 같아서 지금 늦게 가려고 합니다 저번에 산 이 스프레이형 선크림 한번 발라보려고 합니다 음 근데 엄청 느낌이 가볍다 이걸로 된 걸까 진짜? 짜잔 도착했어요 네 바로 들어갑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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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케이트가 있어서 그거 그냥 했었는데 요거를 주셨어요 네 지금은 원피스 기간이라서 원래 코난 레스토랑이었던 게 상비의 레스토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다 와 짜자잔 공룡이랑 맞으셔서 공룡이랑 맞으셔서? 공룡이 걸어간다고 못 걸어갔어요 아 공룡이 걸어간다고 여긴데 하아아 하아아 네 네 네 네 네 네 이거 두개 이거 한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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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그라드 사이즈, 라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아, 레그라드 사이즈 루키와 프랑키 네, 2개 1개 2개 1개? 한국어? 일본어 잘 어울려요 일본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일본어 잘 어울려요 한국어 잘 어울려요 한국어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 잘 어울려요 네, 감사합니다 일반 콜라가 1개 0콜라가 1개 여기가 0콜라입니다 여기가 0콜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다 해가지고 77,000원 나왔어 이거 밀짚모자다? 이건 별 모양이고 그건 밀짚모자야 나 지금 거꾸로다 루키가 보이면 돼 루키 누군지 알아? 네 여기 사진이 이만한 거 여긴 안 먹었죠 여긴 안 먹었죠 으음 이건 짭질해 으음 막 쑥스맛이 아니고 짭질한 맛 맛있는데? 아, 한도한데 어, 레전드 너네 타면 한 번 더 타고 싶을걸? 그 정도야? 진짜 재밌어 오케이, 자 지금은 우리 여름하면 떠오르는 노래 이 업 아, 릴레이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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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다 뭔가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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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야 바스키트리 크리스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실례지만 이거 쓰러지면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맛있어? 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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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주의가 주의 주의사 친구들은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텐마 텐마 신시대라는 곳에 갈겁니다 신시대? 고 고 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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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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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완전 맵지 않네 진짜 맛있다 고추 향 살짝 나면서 파피아가 라떼가 있네요 지금의 상황에서 타면 괜찮을까요? 다음 거 맛있네 파피아가 끓일 시간이라서 마지막으로 주문합니다 하이보루미츠대 하이보루미츠대 이거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내가 먹을 때 닭껍질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레전드 어떻게 알았어? 나 일본사람인거 같아 파피아워 월요일부터 금요일 11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12시까지만 거의 전 도링크가 90에 세금 별도 아 세금 붙는구나 생맥주 2잔 이상째나 내가 그 큰 1리터짜리는 별도래 와아앙 맛있어 음 음 야 여기 맛집이다 맛있어 너무 맛있다 바짝 칠해서 좋아해 음 짠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딱이다 채찍으라고 안을 해줬습니다 2차로 여기를 왔다요 2차로 여기로 왔다요 짠 뭐라고 해야 돼? 요즘 유행하는 술 잤네? 해보자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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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예이 아 아 부메랑이야? 그거도 해볼래? 뭐였지? 야호 야호였어? 야호야호였어? 영차 아 어깨오케 해보자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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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그냥 예쁜 차 재밌어 안 돼 원래 좋았어 아 좋았어 어떠어땥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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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영차 이것도 매우ís어 친구가 적은 일본어 야 괜찮다 잘 되겠어 마탈을 또 내가 찢는 마탈을 승리해 사장님이 가는 아하하하하하하 그의 아기 아하하하하하하하하 그의 아기 그의 아기 동전 저거 다 줄까? 아 동전 다 줄게 안녕 짤러 자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구구풀 또 왔다요 흠 하하 헤헤 뭔가 아침이라서 배가 불러가지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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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체온계를 해봤더니 이렇습니다 얘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내일은 아무데도 안가니까 병원은 뭐 내일 가는 걸로 하고 하하 하하 이렇게 저렇게 신기하다 어? 붙이면 되는거야 그래? 하하 유튜브 정신 미쳤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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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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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짱구 극장판도 보고 예쁜 카페도 가고 그럴 생각입니다 짠 아 브런치 카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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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하 하 너무 아름다운 카페에 왔어요 이렇게, 이거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귀여워 너무 맛있어 정화가 기다렸어 릴나가 기다렸어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이게 슈프 이게 토스트 비프 샌드 래모네이드 이래요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맛있어 이거 뭐지? 뭐지? 먼저 모모 이름이나 모모 모모 Fantasy 모모 조만기 네 조일 모모 맞아 reconstruction 桃은 표정 関西 뭐야? 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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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めっちゃ人気だね。 音や光の出る機器の操作は? なんか手巻き寿司食べたくなった。 そうだよ。お寿司食べたいな。 そう。寿司食べに行くじゃん。 寿司しよう寿司。 ガチャガチャとかないから。 前まであってんのか。 ないかな。 かわい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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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最初はグッチャンケット。 マジか? シンちゃんかぼーちゃんが欲しい。 そうやな。 ひまわり欲しいんだけどね。 おらんな。 かすかめぼーちゃんかわいい。 かわいい。 普通にかわいい。 風間くんとねねちゃん。 開いてる開いてる。 自分普通のやつで。 久々にポップコート食べたんで、めっちゃおいしかった。 カメラボン西では哪ってこっちのエンハイプンがあるの? なんか日本人ってあれじゃない? 日本人ってあれじゃない? こうしながら elected。 めっちゃ日本人っぽくない? まあ普通ista networkが日本人っぽい。 はいアタクって感じする、 sharpenerは投げれちゃった。 30원? 응 아매찬데 팝팝팝팝 응 에이 이거 이거 한국에서 많이 먹었어 페코챔? 페코챔이잖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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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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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rn 에이 광고 배oma 잘